벌써 며칠째야 애원을 배우는데 날 사랑한다 한마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동기가 없는 넌 다가오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멀리서 바라볼 거야 이제 내가 너보다 먼저 다가갈 거야 널 사랑한단 그 말을 내가 먼저 하고 말이야 서로가 사랑이 걸고 있는데 왜 이런 것만 있어야 하는지 또 정말 답답해 이런 얘기 내가 먼저 한다면 언제나 남자들은 부담스러워하지 너 역시 그런다면 어쩔 수 없어 넌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거니까 넌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거야 아이비! 보통 학부형들 남편이라든지 애들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한 3년 받은 거 한 번에 푸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뮤지컬 하더니 이상해졌어요 막 연기를 해요 저는 이런 걸로 스트레스 풀어요 좋아요 오히려 성격이 쿨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여자들의 두 얼굴 무서워요 무서워요 옆에 계신 분을 보세요 선수삼씨 옆에 계신 분을 보세요 가발 잡고 넘어가는 그 여인을 보세요 아니 갈비뼈가 문제일 줄 알았는데 네네 가발이 얘가 아니 현심씨 가발은 본인 겁니까? 제 건데요 예 근데 오늘 이걸로도 웃음을 드릴 수 있다면 중간에 뚜껑을 열 수도 있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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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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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양이에요 사양이에요 자 룰렛 돌려 주세요 주세요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멈춰 김수이 청거장 아 노래에 주인공이 있는데요 아 노래 버스 스테이션 흘들어 하나 둘 셋 떠나가면 눈물을 짓고 돌아오면 미소를 짓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수많은 얼굴 안녕이라는 인사를 하며 다시 올라 태회를 두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먼 희적소리 청거장 이곳은 너와 나의 인생이 있는 곳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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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인 내가 기다려야지 김현심 성공 아 김현심 좋아요 아 김현심 좋아요 네 성욱의 아주 뭐 샛별이에요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아이비와 레코입니다 자 룰렛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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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추전님은 먼 곳에 사랑을 하고 말할 걸 그랬지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망설이다가 다 버린 사람 다 버린 사람 아멘